모든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 또한 만년이 좋아야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영두사미로 후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중장년계까지만 해도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 삐끗하는 바람에 나락으로 떨어져 노년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가까운 일가 친척 한번 쑥 불러보면 노년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서 젊었을 때 애쓰며 모은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해서도 아니고 배운 게 짧아서도 아닐 것이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과 또 배움이 길고 짧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고 박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무슨 운명 철학자처럼 둘러댈 수도 없다.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른 인생의 길이 있으니 각자마다 그렇게 된 것에는 저마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다. 하지만 중장년 시기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해서 노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감이 넘쳤던 남을 너무 믿었던 시대를 잘못 만났던 금기사항을 어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누가 뭐라 해도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구경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 붓는다. 60, 70년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다.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애드포어 즉 수입에 비해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다. 자녀 4교육비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다. 이제 남은 또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다. 이건 정말 폭탄 중에 폭탄이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어. 이제 한숨 좀 돌릴 참이었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겠다 한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고 싶은 자녀들이 욕망을 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부모들이 자식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만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 자식 결혼 비용을 대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든다.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식이 원하는 만큼 다 퍼주는 것도 사랑은 아니다. 두 번째 준비 없는 은퇴. 은퇴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는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은퇴는 소득 없이 50년 가까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 조정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제 나이가 49세라는 조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었다. 49살의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인 61세보다 무려 12년이나 빠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중장년들의 은퇴 준비라는 것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이다.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난 나이인 49세의 나이는 한창 자녀들을 위한 학비가 많이 들어갈 때다. 그래서 따로 돈을 떼어내면서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복찬 시기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노후 50년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그 12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를 막게 된다. 보험연구원이 수년 전 실시한 설문을 보면 노후 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또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0%밖에 없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노후 빈곤을 먼산 보듯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세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준비 없는 자영업이다. 이건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과 같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와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급히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영업 창업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된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열고 편의점을 하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다. 경험이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가맹과 동시에 가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떼어내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켜준다. 이런 도소매업과 요식업 같은 소규모 생활 밀접 업종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수입이 빠듯하다 보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가게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들의 인건비를 따먹으며 버티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악조건의 노동이다. 이렇게 죽을 만큼 온 가족이 매달려도 자영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겨우 17.5%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창업과 도전은 멋진 일이다.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시간 넉넉히 가지고 말이다. 네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돈 좀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고수익 금융상품에 귀가 솔깃해서 모아둔 현금 자산을 다 투자했다가 결국 사달이 난다. 고수익 보장을 믿기로 한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결말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상황이다 보니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을 소개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지상적이다. 사기꾼들은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좋은 기회가 곧 사라질 것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휘저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무슨 저축은행 사건이니 무슨 투자증권 사건이니 하는 것이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본질은 같다.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끌어들여서 초반에는 보장했던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주다가 맛이 들린 투자자가 더 많은 돈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고액이 물리게 되고 사기꾼들은 돈을 갖고 튄다. 절대로 듣도 보도 못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돈을 넣지 말아야 할 일이다. 노후가 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것뿐은 아니지만 인생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4가지이기 때문에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을 듯하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